사이매아 우리 열매 가슴이 오시겠습니다. 7번 8번의 주인공 열매 가슴이 오시겠습니다. 열매 가슴이 오시겠습니다. 사랑은 하늘가에 내 앞이 더욱 더치고 또 이 길에 볼깃을 바라보는 눈 돌아서나 아픈데 가슴이 오시겠습니다. 성남도 님의 얼굴 성남도 눈물여서 돌아서 어두운 안개지니 이 두 세경이 여행에서 그렇죠? 도놈지님 진병이 도놈지님 깊은 소중력이 참 깜짝이 재밌던 나라 길어진 날개에 좋은 사연이 사랑이 이전이 되어 찾아갔을 때를 뜨겁던 미래에 떠나게 하고서 울면서 떠나서 오는 안개지 이리 두세여지 한수! 네, 좋습니다.